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그 가르침대로 양육을 받아서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 바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믿는 자가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그 말씀에 조금 다른 오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설명할 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 알아들어야 되는 그러한 일인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진실로라는 그 말은 약간 문어체이기 때문에 그런 말보다는 이건 진심입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실이란 그 말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언제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지상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당부하면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믿는 자가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진짜야 정말이야 진실되고 진실된 거야 너희들 꼭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도 믿는 자인데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진실라는 말이 여러 번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진실로라는 말을 치니까 유독 요한보금만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이 계속 나오는데 무려 26번이나 요한보금에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다섯 번, 열세 번 이렇게 보니까 한 24번 정도가 진실로가 나오는데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경우는 요한보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다른 성경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말 한마디만 있었는데 그런데 요한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맞대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세 제자 중에 누구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항상 이 세 제자는 마지막 겟세만의 동산에까지 데리고 가서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또 유독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스킨십이 제일 많았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끝까지 있던 제자는 오직 한 명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또렷하게 들어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전하신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사복음서에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로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왕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주로 종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요 로마인들의 약 70%가 사실은 노예들입니다 로마 시민 중에 70%가 그래서 그 삼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그렸고 또한 누가복음은 한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로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 대신 인자 대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오늘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바로 세계 전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바로 믿는 자들이 계속해야 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러한 치유 사역 이런 걸 또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복음 전파 사역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 바로 너희가 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께로 가면은 바로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증인된 사역 예수 그리스도에 하셨던 그 사역 그 사역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약 네 가지로 그 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네 가지 나누어진 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과 사도행정 10장 38절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게 첫째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첫째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뭐예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병을 고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역 바로 사도행정 10장 38절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 착한 일은 바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여러분 첫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뭐 했어요? 선포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네 번째는 뭐예요? 마귀의 눌린 자를 해방시켰어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주로 치유상에 성령 집회하는 데는 이 순서가 좀 바뀌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치유만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걸 바라보고 뭐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사역 양육하시는 그 사역과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로 가느냐 잘못되면 너무 신비주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만을 너무나 강조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요 복음 전파의 사역이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병이 고쳐지고 또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눌리면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 바로 희년의 해 해방의 역사 모든 저주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가르침과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나타났다 이것은 바른 가르침과 바른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병이 고침받고 귀신에서 자육해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또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 양성을 하면 나도 목사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또 목사가 돼서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이 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주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누군가 그 가르치는 그 노선이 어떤 노선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의 사고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누구에게 공부를 받았느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어떤 학파냐 지금 이 시대의 사조를 포스트 모던이즘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던이즘이 뭔가 이게 이것은 모든 전통을 탈피하고 모든 권위를 탈피하고 그야말로 모든 역사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의 기존의 틀을 탈피하는 비판적인 이론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기독교의 전통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여겨짐을 받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쇠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조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은 제자 삼는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포스트 모던이즘의 원전을 쭉 올라가면 프랑크프루트 학파라는 게 있어요 프랑크프루트 학파 중에서 헤르베르트, 마르쿠세, 데오도르, 아도르노, 막스, 호르크하이 이러한 사람들이 비판이론이라는 그 사상을 만드는 겁니다 프랑크프루트 학파에서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쭉 삼아서 제1 프랑크프루트 학파 제2, 제3 그래서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이즘과 네오마크시즘의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상의 그 원전을 쭉 올라가면 프랑크프루트 학파에서도 그 원전을 보게 되면 사실 마르크스 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그 마르크스는 또 헤겔과 마르크스 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헤겔과 마르크스는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칸트라고 하는 이념 철학자, 관념주의 철학자, 개몽주의 철학자인 칸트에서 비교 바로 원조가 시작이 되고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칸트는 또 어디로 가느냐 쭉 올라가다가 보면 모든 것이 세상적인 사조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각하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자유와 해방과 행복함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철학이라는 거예요 세상 철학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느냐 그 결과는 그러한 사조로 인해서 사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그 원인은 뭐냐 사상의 충돌이에요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요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어떤 영향을 받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으로 삶의 지침서로 인생의 어떠한 사상서로 나를 인도하는 모든 원칙적인 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 디모데우서 3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다림줄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내 삶을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이러한 세상의 사조에 휩쓸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상을 가졌던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상에 뭐가 와요? 변환이 오는 거예요 전환이 오는 것입니다 사상 전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러한 사상 포스트 모던이즘의 사상 해겔과 마르크주의의 사상 네오마크스즘의 사상 이러한 사상에 심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사상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모든 행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고 말이 그 사람의 말이 바로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좌파구나 아 이 사람은 우파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주의 예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토록 신봉했던 바레세이주의 유대인들이 믿던 그 전통 그 참 하나님을 경애하며 율법을 숭상하고 그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고 또한 그 율법대로 행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 철학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지식을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본으로 삼는 크리스찬호스 예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예요? 고상하다 그래서 그 고상한 지식이 내 삶을 중환하고 내 생각을 중환하고 내 관념을 중환하고 내 행동을 중환하니까 이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늘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지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되면 모든 우리를 세뇌시키는 세상의 미혹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게 된다 이겁니다 자유함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첫째는 이 종이 받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뭐해야 돼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은 거짓된 지식과 거짓된 행동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내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내 삶 속에 이루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선의 길이에요 이것이 천성으로 향하는 길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해방하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지식 이러한 곳으로 미혹해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 타락함으로 우리가 불행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바로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바른 지식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가 고 진리요 기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다림줄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합되느냐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여러분의 삶은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해방이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 복음 전파의 복음 전파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박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겸허한 태도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를 받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지식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 이단들이 맨날 성경 공부하는 줄 아세요?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된다 배워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여러분 지식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잘못된 지식이니까 사람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관 때문에 히틀러 한 사람의 잘못된 사조 때문에 수억 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누구 이름을 대지 않아도 한 사람의 잘못된 사고 그 잘못된 지식이 소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이신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아는 지식 구원의 지식 그것을 가르치셨을 때 또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아서 지금까지 오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됐다 이겁니다 가르침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금선포 보금선포는 뭐냐 이것은 능동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 수동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말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금전파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것을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게 보금선포예요 그건 무슨 보금이 뭡니까 곧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보금전파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또한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다 이게 보금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보금을 듣고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가 전합니까 예수님이 환상 중에 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받은 이 보금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금이 전파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골롯에서 2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합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어버리는 역사 예수 크리스도 안의 율법의 완성이 있고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불리하게 쓰여진 법조문 이 법조문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했어요? 지어버렸다 예수 크리스도의 그 법에 놓은 피가 나를 정제하는 율법의 법조문을 지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버리고 십자가에다 못을 팍 박아버린 거예요 못을 박아버려야 그 법조문이 더 이상 내게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명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그는 로마 교황청에서 가르치는 면제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범죄를 행하고 죄를 많이 지면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연옥에 떨어져 있는 조상을 구원하는 길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착한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뭐냐 조상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착한 일 그것은 바로 성당을 짓는 데 예배당을 짓는 데 헌금하는 것이야 당시에 이태리의 그 베드로 성당 지금 얼마나 유명한 성당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당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그러한 직서를 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교인 독일 신부인 태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당 안에 동전통이 헌금통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으니까 금화도 있고 은화도 있고 그 동전통에 동전을 딱 놓으면 쨍그랑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연옥에 떨어진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하늘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쨍그랑 소리가 남과 동시에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럴듯하죠 순진한 모르는 참 백성들 말이에요 그걸 듣고 참 그 마틴 루터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마틴 루터 이전에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불평이 많았죠 어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크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외에 죄를 어떻게 사한단 말이야 또 무슨 연옥이란 게 도대체 뭐야 이게 성경에 연옥이란 말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다 그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 그 로마 경청의 잘못된 이러한 것들 면죄부를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죄삼 받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삼 받는 것인데 이러한 잘못된 것들은 백성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요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요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 태자라고 하는 그 지역 로마 경황청에 파송된 그 신부는 뭐라고 말했냐 성모 마리아를 추행하는 성추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헌금 많이 하면 죄삼 받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말도 안 되는 바로 이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해서 반박문을 붙인 결과 그는 종교재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구금 이제 완전히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구금된 상태로 종교재판이 들어간 거예요 집행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트부르크라고 하는 그 수도원에서 그가 약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지금의 루터 번역인 독일 성경이 처음으로 헬라우 언어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바로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치명타를 울린 마귀에게 치명타를 울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수도원에 혼자 숨어서 살면서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몰래 숨어서 살면서 그는 책을 번역하는 도중에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밤이면 막 올빼미처럼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중에 막 우욱 하면서 말이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그 성에 말이야 그 큰 성에 말이야 그 큰 방에 혼자서 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번역하고 올빼미가 나타나고 뭐 이상한 고양이가 나타나고 어느 하루는 밤중에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나타나는 마귀가 그냥 시컨은 마귀가 뿔을 달고 나타나더니 그 두루마기를 딱 그 루터 앞에 있어서 두루마기를 쫙 놓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그냥 쫙쫙쫙쫙쫙쫙 너무 충격적이야 자기가 생각하고 보지 않은 죄도 다 들여있는 그러면서 식은 땀이 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마틴 루터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네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기운이 확 난 거예요. 그래서 쓰고 있던 그 잉크병을 말이야 들어가지고 그냥 예수의 피 하면서 그냥 마귀를 향하여 던져버리니까 마귀가 얼굴을 확 돌리더니 그냥 슈가 사라져버리고 말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할렐루야. 사랑해 여러분. 바로 복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오. 할렐루야. 그러니 마귀가 물러갈 수밖에 없지. 죄가 사암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죄의 사암이 있고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골로서서 2장 15전에 있는 그 말씀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버리는 것. 통치자들과 권세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전쟁하면 이기는 자는 어떡합니까? 항복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장해제예요. 무장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뭐 했어요? 무력화했다.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성경이 뭘 말하느냐? 프린시파리티 앤 오소리티. 이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악령들이 죄값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그들이 무력화된다 이거예요. 무력화. 그리고 무장해제가 돼버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게 됐다 이거예요. 구경거리라는 게 뭡니까? 천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마귀가 이제는 구경거리가 되고 말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자들에게는 다시는 정제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심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으로 마치 일본군이 미군에게 항복했을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일본도들 다 수집합니다. 지금 그래서 박물관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 미국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그런데 종종 보면 일본도들이 고가에 팔리는 걸 봅니다. 그럼 그 어디서 나왔느냐? 그때 일본이 항복했을 때 다 접수한 거예요. 미군들이 가서. 다 빼앗는 겁니다. 무기들 다 흡수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귀의 무기를 무장해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해체시켜버리는 거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갑자기 흑암의 권세들이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면 내 쫓김을 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삶을 받았다는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다면 여러분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의 보배놈 피가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보배놈 피가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을 다 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율법의 정죄함에서 여러분이 해방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세 번째,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모든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가르침과 복음 전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말씀도 듣는다면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병도 동시에 고침을 받으려고 왔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향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복음 15장 5절과 누가 복음 16장 17절 바로 누가가 누구입니까? 의사 아닙니까? 의사는 병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병의 전문가인 누가가 바로 바로 그 사도행전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역사를 통하여 병자를 고침받고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는 역사 그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속량되는 역사 안진베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성령께서 복음 전파자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면 바로 듣는 자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 바로 너희가 나의 하던 일을 할 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지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여러분 더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근교에만 계셨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저 중국과 러시아와 무슬림 저 아랍권과 예루살렘까지 이제는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그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오고 있어요 우리 동방에 있는 작은 나라 한국에까지 이 복음의 비밀이 전파된 거 아니에요 전파된 것을 통해서 1907년도 장대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대부응의 역사가 영적대 각성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영국에서 일어났던 웨일즈 대부응의 역사가 그 불이 불꽃이 튀어가지고 우리 평양에 1907년도에 부응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응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상 없었던 그 부응의 역사가 또한 복음 전파된 침례교회 바로 빌리 그리안 목사님을 통해서 엑스포 1970년도에 100만 명이 움집하여 복음을 듣는 그야말로 최초의 역사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때 우리 한국이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회방되는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회방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사조들이 너무나 예수를 믿는 그 지식 이것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침받고 귀신에서 해방되고 자유암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병이 난다고 해서 그 병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민다고 해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키신 나사로도 나중에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죽는 파멸의 죽음이 아니에요 마치 누에고치가 누에를 벗어나서 나비가 되어 창동을 날아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시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운 사역에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셨는가 예수님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내 삶 속에 내 생각을 전환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운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아는 바른 지식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을 가지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여러분의 말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곧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를 바로 인도하는 지침서가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다림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병약한 자를 고치고 늘린 자를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주님의 재림식까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성령의 세임을 얻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의 삶 북한에 있는 우리 모든 민족의 삶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줄로 믿습니다